네, 이제부터는 Material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Material은 실제로 물체가 어떤 색깔로 어떻게 보여지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 Material에 대해서 상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3.as는 Material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Geometry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양을 결정하고요. 모양에다가 Material을 붙여서 Mesh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Material은 기본적으로 무슨 Material이 있냐면 WebGL에서 픽셀의 색깔을 결정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에 대한 기본적인 Material 전부가 있고요. 그런데 왜 WebGL Material을 쓰나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우리 렌더러는 WebGL 렌더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WebGL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야 되는 여러 가지 쉐이딩 모델, 예를 들면 Fung Shading, Lember to Shading 이런 것들 고급스러운 렌더링 기법들이 3.js 에서 Material로 제공되요. 그런데 그런 고급스러운 Material 전체가 다 기본적으로 WebGL Material에 기본적으로 WebGL Material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도큐먼트나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WebGL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강의, 이론 강의, WebGL 파이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꼭 100%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다음 강의를 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좋은 다른 기능들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 매우 좋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WebGL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 WebGL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을 만들어서 WebGL에서는 3.js 에서는 그냥 박스 지어메트리하고 박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WebGL에서는 버텍스를 하나씩 하나씩 보내줍니다. 그럼 버텍스를 보내주면 그 버텍스를 보내준 데이터들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곳에 버텍스 버퍼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웹GL에서는 버텍스 쉐이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내줍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주로 뭘 하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든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매트릭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델 매트릭스, 뷰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버텍스마다 어떤 색깔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GPU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버텍스들의 위치를 잡아요. 위치를 잡고 경우에 따라서 버텍스의 색상을 잡습니다. 이 잡혀진 색상들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프레그먼트 프로세싱으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몇 가지 프로세싱을 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싱은 뭐냐면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프리미티브는 웹질에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점, 선, 삼각형 밖에 없습니다. 이 점, 선, 삼각형으로 프리미티브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냐면 필요한 경우에 라스토리제이션,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 렌더링을 합니다. 렌더링을 하면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건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삼각형의 내부야. 내부는 흰색 1.0 외부는 0.0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회색 같은 게 있는 게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픽셀의 삼각형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내부고 여기는 외부일 거 아닙니까? 픽셀 하나로 확대 버튼이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이거를 그냥 까만색 또는 흰색이라고 흑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건 50% 정도의 그레이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단 현상이라는 게 없어져. 없어지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엔티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엔티 엘리어싱 과정을 실행하면서 레스터리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레스터리제이션을 하고 난 결과물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프레그먼트 프로세싱이 들어가요. 만약에 텍스쳐가 있다면 텍스쳐 프로세싱을 통해서 또 프레그먼트 프로세싱을 넣고요. 아까 버텍스 프로세스에 넘어온 각각의 버텍스 색깔을 가지고 프레그먼트 쉐이드는 뭘 하냐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파란색, 빨강색, 초록색이니까 이걸 그라데이션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렌더링합니다. 이 렌더링하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프레그먼트 쉐이드는 역시 이 프로그램을 유저가 짠 프로그램을 여기다 보내서 이걸 실행해서 이렇게 픽셀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픽셀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시저링이라는 겁니다. 시저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정해요. 직사각형을 하나 정해서 이 직사각형 내부만 그릴 거야 하는 걸 시저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하는 걸 시저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스탠실이라고 하는데 스탠실은 뭐냐면 시저링은 렉탱글로만 정할 수 있는데 시저링은 이렇게 픽셀을 흰색은 1.0이고 까만색은 0.0이야 이 숫자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을 곱하면 그대로 그 색깔이 나오겠죠. 0을 곱하면 색깔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나는 픽셀 단위로 이렇게 1.0 하얀 부분에만 그릴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걸 스탠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 실습을 할 내용인데 보세요. 이전에 이전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멀리 있고 얘는 가까이 있어요. 아 얘가 가까이 있고 얘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선후관계에 의해서 삼각형은 생각형은 여기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얘는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depth 테스트 라고 부릅니다. depth 테스트 depth 테스트에 의해서 앞뒤 관계 선후관계를 통해서 이건 그려야 돼 그려지 말아야 돼 이렇게 결정하는 걸 depth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depth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거죠. 예를 들면 시저링 테스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텐실 테스트 depth 테스트 시스템마다 이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걸치고 나서 이렇게 어떤 픽셀이 만들어집니다. 이 픽셀을 나중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원래 그림에 지금 파이프라인이 한번 돌아서 이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것을 두 개를 합쳐서 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Blending 이라고 합니다. Blending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이 그려진 영역에 투명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 투명한 부채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이 비춰서 나와야 되겠죠. 이런 효과를 만들려면 Blending을 써야 됩니다. 그 외에도 Anti-Aliasing에 필요한 Multi-Sampling 그 다음에 버퍼를 나는 G버퍼를 갱신하지 않을 거야 또는 나는 빨간색에 다만 쓸 거야 이런 것들을 생색이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Blending을 나는 얘가 투명하니까 섞을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섞는 블렌딩하는 패라메터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웹질을 웹질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왜 설명하냐 이 기능들이 그대로 .3.js 기본 Material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웹질에선 Enable Depth Test Depth Test Depth Test Stations Test Seasoning Test Blend Culling Culling 도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요. Culling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삼각형을 그릴 때 앞면은 그리고 뒷면은 안그리고 하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배 정도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정하냐면 간단한 방법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을 그리려면 버텍스가 3개가 필요하겠죠. 버텍스의 순서가 0, 1, 2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0, 1, 2를 이렇게 따라가서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눈으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카운트 클라우 와이즈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이 반시계 방향이 앞면이야. 앞면이야. 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얘는 2번 그대로지만 0, 1이 됩니다. 버텍스가. 그러면 0, 1, 2, 2 순서대로 버텍스가 들어가면 클라우 와이즈가 됩니다. 시계 방향. 그러면 앞면은 어디냐면 이쪽면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삼각형의 뒷면을 보고 있는게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뒷면 그리지마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Culling 이라고 합니다. Cull Face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데이터가 그려야 되는 물체가 굉장히 복잡할 때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저링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습을 통해서 설명드릴게 Depth Test인데 Depth Tes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pth Test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C A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뭘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Z 버퍼라고 하는 버퍼를 하나 만듭니다. 버퍼를 하나 만들어요. 버퍼를 만들고 이 버퍼에 처음에 값은 여기 예를 들면 제일 무한대의 값을 255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 Z 버퍼라고 하는 메모리가 Depth 버퍼라는 메모리가 8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55 그래서 256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C는 계산을 해봤더니 Z값이 35가 나왔어요. B는 계산을 쭉 해봤더니 Z값이 20이에요. A는 계산해봤더니 Z값이 10이에요. 이렇게 가정해봅시다. 이때 제일 먼저 시작하자마자 이 버퍼값을 모두 255로 지웁니다. 전부 255로 지워요. 255 255로 다 지워요. 모든 Depth 값을 255로 만든 상태에서 첫 번째 그리는게 이게 C라고 했죠. 이 C를 그릴 때 C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른 색깔로 제가 그려 볼게요. C가 이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질 때 뭐라고 하냐면 비교를 합니다. 현재 내가 2픽셀 그리려고 하다보니까 어? 깊이 값이 얼마냐면 255에요. 그러면 내가 35에요. 어? 그럼 내가 앞에 있네? 그럼 그립니다. 35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면서 여기다가 255로 써있던 값들을 전부 뭘로 바꿔요? 네. 35로 바꿔요. 파란 색깔은 35로 바뀝니다. Z값이 35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A라고 하는 걸 그린다고 생각해 하고 싶다. A는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리는데 A를 그리려고 보니까 여기 그리려고 하다보니까 어? 여긴 250원에 그려. 그리고 A를 그리려고 보니까 어? 여기는 30원에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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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A는 다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렇겠죠. 그러면서 Z값이 얼마로 바뀌게 되냐면 35. 35가 아니라 10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이 B사각형을 그릴 때 네. B사각형을 그릴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B사각형은 여기 그리려고 보니까 255에요. 나는 20이에요. 음. 내가 작구나. 그럼 내가 그려야지. 하고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 딱 오는 순간 어? 10이네. 그러면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여기를 여기를 그릴 때 안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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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왔어요. 이쯤 왔는데 어? 여기는 35네. 그럼 그려야지 하고 여기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네.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영역의 Z값은 얼마가 돼요? 네. 20이 됩니다. 그렇죠? 빨간색은 10이고 이 파란색은 35가 돼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Z버퍼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 버퍼를 깊이버퍼 또는 Z버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PU는 이 알고리즘이 이 메커니즘이 GPU 안에 구현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WebGL이 사용하고 3.js도 사용합니다. 똑같이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Z버퍼 알고리즘이 사용되니까 Depth 테스트를 켜게 되면 이 Z버퍼 알고리즘을 돌면서 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걸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안그리고 하는 것들이 동작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 만약에 조금 전에는 제가 예에서 뭐라고 설명드리면 가장 먼 곳을 255라고 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0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단계가 있어요. 256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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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다르게 있다면 다른 값을 갖겠지만 이 멀리 있는 파 값 이 값을 파 라고 하고 이 값을 니어 값이라고 하는데 파가 너무 멀리 잡아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간격이 듬성듬성해지면서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같은 같은 Z 값을 갖는 물체가 여러 개 안에 있으면 이 앞에서 이 물체들은 선후 관계를 앞뒤 관계를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아 이 니어 값과 파 값은 알맞은 영역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알맞은 영역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리는 물체가 내가 그리는 물체가 예를 들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제일 먼 데가 여기 있다면 그럼 파는 요쯤 그리고 막 얘들이 회전을 해서 이동하더라도 벗어나지 않는 영역 정도가 여기를 바로 잡고 너무 멀리 잡으면 안 되고 있고 여기 제일 가까운 데서 여기 또 돌아가서 이쪽으로 나오자는 정도에다 니어 값을 잡는 게 맞겠구나. 이런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두 물체는 부디 예를 들면 Z 값이 거의 비슷해서 이걸 6만 단계로 나누든 천 단계로 나누든 256 단계로 상관없이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비슷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Z 파이트 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뭐가 번쩍번쩍번쩍번쩍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 나는 녹색을 그릴 때 Z 값을 조금 다르게 만약에 붙어있으면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뭐 조금 조금 더 앞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려지겠죠? 조금 더 뒤로 나오게 할 거야. 뒤로 나가서 뒤로 안 그려지겠죠? 이렇게 컨트롤한 걸 뭐라고 하냐면 폴리곤옵셋 이라고 합니다. 폴리곤옵셋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폴리곤옵셋을 통해서 이걸 그리게 만들어야지 안 그리게 만들어야지 Z 파이팅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이 Depth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탠실 테스트나 다른 테스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튜토리얼 예제 코드는 10 3box Underbar Depth 이 코드와 Z 파이트 입니다. 이걸 열어서 한번 먼저 볼게요. 보면 네 3box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3box 10 3box Depth 라고 하는 것을 켜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하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RGB 박스의 크기를 좀 키웠어요. 키우고 얘들이 선후 관계에 따라서 제대로 그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르게 만들어 봐서 그렸으니까 이게 중첩 되겠죠. 일반 세상에서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중첩이 되겠어요.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맘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첩 되니까 어 근데 그림이 왜 이렇게 펑펑 튀나요. 잘 생각해보시면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앞면이었는데 앞면에서 뒷면으로 딱 넘어온 순간 색깔이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확 바뀐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두번째 그 다음에 Z 파이트라고 하는게 있는데 요거 잘 보시면 얘가 3개가 똑같이 돌아갑니다. 똑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번쩍번쩍하죠. 네. 여기서 번쩍번쩍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Z 버퍼가 거의 비슷한 Z 값을 다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수치 오류가 누적되면서 저게 번쩍번쩍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어 거의 같은 면인데 어떤 픽셀은 뭐가 먼저 계산되고 먼저 그려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저렇게 번쩍번쩍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Z 버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또 코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코드는 네. 이겁니다. 트리박스 박스 덱스 이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트리박스 지오메트리인데 머티리얼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머티리얼이 메쉬 베이징 머티리얼이고요. 칼라는 하나는 레드 하나는 그린 하나는 블루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 이 메쉬 베이징 머티리얼의 칼라 말고 새로운 예전에는 칼라만 썼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어 패러미터를 하나 추가했어요. 뭔가 봤더니 Depth 테스트에요. Depth 테스트를 2로 했어요. 세 개 다. 그리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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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는 메쉬를 만들고 이 머티리얼을 1,2,3를 여기다가 붙여서 메쉬를 만든 다음에 그냥 씬에다 에드했어요. 그리고 서로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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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박스 박스 2,3는 박스 조금 더 빠르게 도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뭔가 봤더니 세 개의 박스가 겹쳐 졌어요. 이게 또 왜 겹쳐 지었나 생각해 보니까 박스 2 하고 3의 포지션을 약간 땡겼어요. 옛날에는 박스 2,3 2 이 정도 이동 했으니까 박스가 주 서로 겹치지 않았는데 조금만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박스 3개가 겹쳐져 있겠죠 네 이렇게 된 예제인데 한번 보시자구요 뭘 보셔야 되냐면 머티리얼 이라는 걸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3.js 도큐멘트에 가면 머티리얼 챕터가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 이에요 그런데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 을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은 머티리얼 인데 그 물체를 형상을 단순한 단순한 플랫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임이나 플랫한 색깔로 단 색깔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여기 보면 머티리얼 에서 파생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티리얼 클래스가 있고 머티리얼 클래스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머티리얼 클래스 가봤더니 이거는 앱스트랙트 베이스 클래스에요 모든 머티리얼들이 이 머티리얼 이라고 한 클래스를 가져다 쓴데요 그 안에 봤더니 보니까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구요 알파트 커버리지라는 게 있고 블렌딩 제가 설명드렸죠 강의에서 블렌딩 할 데스티네이션과 소스를 어떻게 섞을 것인가 하는 거요 블렌드 이퀘이션이 무엇이냐 블렌드 이퀘이션 알파 알파는 또 어떻게 블렌딩 할 거냐 왜 우리 색깔은 rgba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들을 어떻게 블렌딩 할 거냐 소스는 어떻게 블렌딩 할 거냐 그 다음에 클리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디파인 뭐 이런 게 있고 데프스폰스 여기 있죠 데프삼수를 무엇을 쓸 거냐는 거예요 디폴트는 레스 이꼴 레스 이꼴 이래요 작거나 같으면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값이 작으면 카메라에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면 갱신한다 그래서 이 값은 인티저로 주는데 그것을 레스 이꼴 말고 딴 걸 쓰고 싶으면 여기 콘스탄트 가보면 있대요 아 그리고 데프스테스를 할 거냐 말 거냐 불리안으로 있어요 아 불리안으로 데프스테스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게 뭐 틀렸냐 그 다음에 스텐실도 있어요 스텐실도 라이팅을 할 거냐 스텐실에 관련된 함수도 있고요 여러분 실습은 안 하겠지만 스텐실이 뭐다 라는 건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머티리얼 그 이게 되는 펀드멘탈한 머티리얼 안에 웹질이 가지고 있는 렌더링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여기다 들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명도도 줄 수 있고요 오페시티 오페시티는 투명도가 아니라 불투명도죠 불투명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이 완전히 불투명한 거고요 0.0이 완전히 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라고 해야 돼요 투명도라고 했다면 1.0이 완전히 투명한 거고 0.0이 불투명한 거였겠지만 이게 오페시티라고 트랜스패런시가 아니라 오페시티라고 썼으니까 0.0이 투명한 거 1.0이 불투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지파이팅에 일어날 때 폴리곤옵셋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폴리곤옵셋을 할 것이냐 분리한 폴리곤옵셋 팩터 폴리곤옵셋 유니트 이거를 인티저 값으로 넣어주면 된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디더링 제가 아까 웹질 파이프라인에서 설명드렸죠 디더링 할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클론도 할 수도 있고 카피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코드로 가서 보겠습니다 코드로 봤더니 아하 여기서는 컬러 베이스 머티리얼 썼지만 베이스 머티리얼은 머티리얼 썼기 때문에 머티리얼 안에 있는 특성들 데프스 테스트를 트루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데프스 테스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트루로 하지 않고 얘를 펄스로 바꿔 볼게요 펄스로 바꿔서 셋 다 다 펄스를 해 보겠습니다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죠 선후 관계가 없이 그냥 앞뒤 관계 없이 그냥 그냥 순서대로 그린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빨간 걸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냥 음 파란 게 제일 나중에 그려지고 근데 이거는 그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네 컨트롤 하기가 되게 나빠요 일반적으로는 늦게 만들어진 메시가 제일 제일 나중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진 메시가 그렇죠 우리가 rgb 순서대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예측할 수 없어요 빨리 만들어진 게 빨리 그려져요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죠 그건 예측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어 안 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컨트롤 z 를 언더하고 언더하고요 빨간색만 펄스를 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볼까요 알았더니 두개 사이에서는 어 두개 사이에서도 죄가 나네요 z 파이팅이 나네요 근데 빨간 거는 끄구구리니까 빨간 겨울을 먼저 그렸으면 무조건 빨간 거 위에 더 펄스해지게 돼요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 것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하 이게 그리고 z 버퍼구나 그러면 z 버퍼에 이게 만약에 z 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z 파이팅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럼 이 z 파이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고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제가 10a 입니다 10a 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폴리곤 업셋 팩터 폴리곤 업셋을 true로 하고요 폴리곤 업셋 팩터를 제가 이걸 조금씩 값을 바꿔 볼게요 0 전부 0이 0은 오리지널 값이니까 사실은 이걸 전부 0 값으로 만들어 놓으면 0 값으로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z 파이팅이 발생해도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릴로드 해 볼게요 z 파이팅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z 파이팅을 좀 좀 그 없애는 것은 들어가 있었는데 들어가 있었는데 좀 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값을 조정해 가면서 아 지금 이렇게 그리니까 초록색하고 파란색 애가 z 파이팅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코드를 나는 팩터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팩터는 똑같이 2라고 놓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눌러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z 파이팅이 아까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초록색이 빨간색 애한테 계속 파이팅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초록색 애를 좀 더 늘려 볼게요 3 정도를 늘리고요 네 이것도 6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6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릴로드 그랬더니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스틸 일어나요 아까보다는 적게 일어났지만 저렇게 기울어졌을 때 현상들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예를 들면 이 폴리곤 옵셋 팩터를 예를 들면 얘는 0으로 해 놓고 이것도 한번 바꿔 볼게요 0 2 4로 바꿔 볼게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어? 이제는 이제 거의 안 일어났네요 그런데 저 팩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빨간색이 약간 앞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어? 이러면 나는 이제 이게 만약에 G버퍼 Z버퍼 Z파이팅이 일어나면 빨간색을 그리게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결정해서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G버퍼에 대해서 어 G버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또 다양한 모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 다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